리버사이드 포인트 왼쪽에는 쇼핑센터 클라키 쿠웨이가 이쪽 MRT로 있네요. MRT 있고 바로 나오면 이쪽 클라키 쿠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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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소주 빨아버지는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뷰 때리면 된다고 병소주를 빠세요? 이러면 네가 뭔데 상관이야? 이러면서 병으로 대갈게 내가 먹던 말던 쿠페이 깨진다고 레벨업 레벨업 와 이거 좋아 여기 뭔가 핫해보이는데 레벨업 오 이런 감성 좋아요 저 이자칸 이곳에 있는 파티가 있는 곳이 많아요 이건 한국게 없나요? 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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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입구에서 파는 거르라고 했잖아요 쩝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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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쩝쩝 쩝쩝쩝쩝 쩝쩝쩝쩝쩝 쩝쩝 아시나 쩝쩝 쩝쩝쩈만 쩝 쩝맥 쩝 쩝 cabbage 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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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쩝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크래프트 아일리이브 에터테인먼트 아이 그레이트 푸드래요. 그레이트 푸드 여기 폭벌도 있고. 지금 라이브 공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버텔리오. 레저베이션도 하고. 아베크롬비 향수 냄새난다. 여좌. 에브리드 데인. 매주 수영 여자들. 엄청 원하네. 개꿀이네요. 이 갈등이 여기 있는거 같은데, 가방도 같은데요? 어? 저 필수로 여섯 개 있는지 못한거 큐세이 아, 원포 원타워 와 내일이네 오늘은 뭐 없냐? 10시 아니구요? 8시 아니에요? 8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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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뭐니까? 맥주 뭐니까? 날 위한 노래야 이도 내가 오빠 신청했네요, 그래 근데 저기 지크함으로 가라고 하냐 내가 핸드폰으로 뭐 찾아서 이렇게 한국어로 그래 진짜 유명한 노래니까 진짜 이런 노래는 했겠지 내가 신청한 노래 아닌데? 내가 그 맥주 뭐니? 아, 뭐, 맥주 뭐니? 임시 υ